리플의 내러티브는 뭐냐면 야 너네 국제 송금 해봤어? 수수료 비싸지? 오래 걸리지? 불편하잖아 우리가 10초 안에 해결해 줄게 이게 리플의 내러티브예요 어떤 분들은 밈코인이야말로 크립토의 미래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말이 되냐 밈코인은 뭐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건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상반기는 워낙에 상승장을 여실히 탔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말하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좀 꼽아볼까요? 일단은 ETF 그리고 이건 키워드라 하기 좀 그런데 유동성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그냥 비트코인, 알트코인 따지지 않고 그냥 암호화폐 산업, 시장, 마켓 전체에다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밈코인 밈코인 참 이제 앞에서 ETF 나왔고 유동성 나왔는데 밈코인이라고 구체적인 일종의 섹터가 튀어나온 것은 상당히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밈코인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밈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사실 트위터에서는 굉장히 격론의 대상이 되는 주제인데 어떤 분들은 밈코인이야말로 크리프터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까운 입장인데 밈코인은 뭐냐면 코인이라는 자산이 상승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는 이 코인이 설명할 이 코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존재와 발전의 이유군요 그렇죠 가령 리플의 내러티브는 뭐냐면 야 너네 국제송금 해봤어? 수수료 비싸지? 오래 걸리지? 불편하잖아 우리가 10초 안에 해결해줄게 이게 리플의 내러티브예요 근데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싸하니까 돈을 넣는단 말이죠 근데 코인에서 이 그럴싸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한 가지 성공 요소는 또 뭐냐면 이 코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확보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사용되는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이런 담론들인데 어쨌든 두 개가 필요합니다 내러티브와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밈코인을 쉽게 사용하면 뭐냐면 야 내러티브는 그냥 있다고 치자 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만든 게 밈코인이에요 네 있다고 쳐요 그 다음 그럼 뭐뭐하면 있으면 돼요? 커뮤니티 그게 밈코인이에요 끝? 끝 근데 왜 내러티브가 만들기가 어렵냐면요 내러티브는 설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성적으로도 설득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령 뭐 이런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냐 그러면 일단 좋은 내가 이름 아는 대학교 나온 C레벨이 적어도 두세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람들 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죠 이게 1위에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백서 하나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밈코인은 그냥 있다고 치자 이게 밈코인이에요 사실은 그게 두 개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성질 아닙니까? 떨어지기가 어려운 성질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도지코인이 올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네 뭐 귀여운 거 빼고는 가격이 오를 이유는 없죠 그게 이유에요 귀엽다는 거 아 그래요? 귀엽다는 거 근데 귀엽다는 거는 도지코인을 귀엽다고 느낀다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아 저 내러티브 잘 짰네 저희들끼리 막 얘기하거든요 옆에 사람들끼리 어떤 코인 딱 나왔을 때 저기 내러티브 괜찮네 라고 할 때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이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런 이런 플레이어들이 필요한데 사람들 잘 채용했고 백서도 굉장히 잘 썼고 깔끔하게 그리고 분기별로 해야 될 일이 딱딱 나눠져 있고 그리고 투자도 아 굉장히 잘 받았네 C레벨 MIT 출신이고 그렇죠 괜찮네 저거 한국에서 잘 먹히겠네 이게 내러티브인데 검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 개 캐릭터를 몇 십만 명이 좋아할 것이다 이건 검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완전 주관의 영향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지갑 수의 활성화도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속임수가 가능합니다 지갑은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만 명이 좋아하는 윙코인이야 지갑 그냥 한 사람이 만 개 만들어가지고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 돼요 구글 계정 만 개 만든 거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윙코인이 흥행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 이해가셨죠? 네 근데 이게 잘 보면 잘 보면 똑같아요 이전에 나왔었던 디파이나 아니면 굉장히 테크테크한 느낌의 코인 프로젝트 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대단해 보여 아 그런데요? 되게 대단해 보여 하버드 나왔대 MIT 나오고 마케팅하는 애는 뭐 와튼스쿨 MBA 나오고 보스턴 컨설팅 출신이고 뭐 그런 거죠? 그렇대 내가 어떻게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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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거 사실 나 판단한 적 없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내러티브인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윙코인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전에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냐면 시장에 우리는 새로운 어떤 금융 새로운 어떤 그 기능 어떤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굉장히 건설적인 일을 누구보다 빨리 진행하고 있는 얼리어덥터들이야 성부자들이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윙코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뭘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거는 결국 내가 산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고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그 재반 환경을 만드는 거에 더 열광한다는 사실이 2024년에 윙코인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약간 허탈하지 않습니까? 허탈하죠 저는 제 현업에서 컨설팅하는 입장이니까 되게 허탈하죠 아니 뭐 기업들이 예를 들어 어떻게든 윙코인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익명의 이름으로 그렇죠 윙코인을 만들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만 개의 계정을 통해서 펌핑해보겠다고 작정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죠 물론 이제 그거 펌핑하면 온체인 데이터 이 삐용삐용 감시단에 의해서 다 이제 검거가 됩니다 대부분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대척점에 윙코인이 흥했잖아요 여기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디파이예요 디파이는 뭐냐면 정말 우리는 완전 새로운 탈중앙화 금융을 하겠다라고 기치를 깃발을 딱 들고 나온 섹터잖아요 탈중앙화 금융 중에 제대로 금융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있다고 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저도 막 그거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데 밈코인의 이 득세로 인해서 디파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상대적으로 디파이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얘네는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밈코인이 나오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디파이가 나오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밈코인은 무슨 사이트에서 막 찍어낸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밈코인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코인이 오를지 저 코인이 모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르면 대박이고 그리고 계속 코인은 나올 거기 때문에 잘 타면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 디파이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나오죠 안 들어오죠 어렵잖아요 디파이는 야 나 쟤네 쟤네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자 받아먹고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만들어갖고 내가 직접 액션 취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예전에는 디파이의 장점이 뭐였냐면 기술적인 부분이 디파이의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있어 보임을 부여하거든요 있어빌리티를 네 있어빌리티를 근데 이게 이제는 허들이에요 이해가 안 가 맞아요? 어 간결하게 써놨다고 하는데 뭘 갖다 넣어서 뭘 변환을 해야 되고 자꾸 무슨 설명들이 붙어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보다 디파이 근데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그 밈코인은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만드느냐 그리고 뭐 누구 친구냐 걔가 주제가 뭐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문과스러운 어떤 그런 걸로 다음에 뜰애를 예측하기가 쉽거든요 해크적인 지식이 1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디파이는 누가 뜰지를 알려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기술을 알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훨씬 까다로운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밈코인과 지금 디파이가 경쟁 관계 있군요 하나의 유동성을 놓고 어차피 크립토판의 유동성은 그냥 한 줄기예요 그걸 어떻게 나눠먹느냐의 차이고 2020년에 그걸 디파이가 많이 가져갔던 거고 2021년에는 NFT판이 그걸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밈코인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흐름이 느껴지고 사실 밈코인과 디파이와 이게 일종의 다 각기 다른 섹터로 여기지 이게 하나의 경쟁 관계이거나 그다음에 이런 레러티브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건 그거예요 밈코인이 그렇게 성행을 하고 사실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크립토의 정말 원초적인 아이디어와 오히려 유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크립틱하잖아요 크립토의 크립틱함이 밈코인에 있잖아요 이게 근데 시장 전체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밈코인이 성행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 나와버리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망가지죠 그게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편함 이게 저희가 웃고 있어서 약간 오해를 살 수 있긴 한데 밈코인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저도 밈코인 좋아요 저도 도지코인 좋아하고 도지코인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론 머스크 코인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지 이게 2014년에 나왔나 12년에 나왔나 일론이 만든 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고 발상 자체가 되게 저는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리고 이제 밈코인 하면 커뮤니티 이걸 이제 만든 게 도지코인인데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코인 산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용되는 걸 보면 이더리움 계열에서 지금 잘 나가는 거는 어떤 디핀이라고 부르는 섹터 그리고 디파인은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는 또 비싸니까 이제 밈코인 잘 안 만들죠 레이어2 정도 두 가지예요 레이어2하고 디핀 정도가 이더리움에서 좀 잘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가 사실 밈코인 때문에 엄청 커버렸죠 네 몽크로 시작해서 그렇죠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솔라나 NFT NFT 솔라나 밈코인 어떤 식이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거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기능도 그렇고 이게 도박장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유예요 비유예요 이거 과거에는 이 도박장에 룰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매너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너무 도박을 하지만 도박을 한다고 우리끼리 얘기하지 않기 뭐 이런 룰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밈코인 되는 거 보면 이제 앞으로 모든 체인이 솔라나처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솔라나처럼 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가장 특이할 만한 상황이 뭐냐면 탈중앙화라는 키워드가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무도 탈중앙화 얘기하지 않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가 안 돼 있는 코인은 아니에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코인이었어요 2021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솔라나 얘기하면서 야 쟤네는 좀 그게 약하잖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정말 한 명도 없거든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가치 자체가 거의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예요 이걸 포기하면 트릴레마가 없어지거든요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없어지면 그냥 두 가지는 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게 말하자면 솔라나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탈중앙화 정도가 약하지만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결제 수수료가 낮고 결제 속도도 빠르다 빠르다 이게 솔라나죠 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솔라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앞으로 나오는 프로젝트는 다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 사설 밈코인 도박장 만드는 거예요 솔라나가 지금 그거 말고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솔라나 기반의 지금 밈코인 만드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사이트가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맞아요 솔라나 아주 기본적인 덱 뭐 덱스라든지 그거 이외에 솔라나가 블록체인 그러니까 2017년에 얘기했던 블록체인이 되면 나중에 그때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이걸 돈처럼 사용하고 기업들도 여기 위에 올라와서 쓰고 이렇게 되는 날이 있을 거야 지금은 기술이 부족해서 그 단계로 나가고 있지 못할 뿐이지만 이런 대화들을 많이 했었는데 솔라나가 지금 그 뭐를 그중에 구현하고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나중에 AI가 AI 인공지능이 접목되게 될 경우에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논외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솔라나 가격이 올해 초부터 엄청 올랐잖아요 올해 초부터 아니면 작년 11월부터 엄청 올랐거든요 왜 올랐어요? 밈코인 때문에 오른 거예요 왜? 밈코인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거래하니까 그리고 많이 발행하니까 TBL이 늘어난 거예요 TBL이 늘어나면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동시에 늘어난다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라나 원래 솔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밈코인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모든 크립토 업계에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제사에 깎아먹기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있었어요 그 2017년에 되게 유명한 딜레마예요 이것도 POS의 딜레마인데 POS는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 이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때는 한 3, 4%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리도 같은 게 없었을 때니까 스테이킹을 하면 그 코인은 못 써요 그냥 락킹 락킹이 되는 거예요 근데 POS 도입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위에 뭐 디앱 같은 것들 들어오면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코인들을 쓸 거야 화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왜냐면 그러려면 경제학적으로 어떤 게 돼야 되냐면 그 디앱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연 3, 4%의 이자를 받는 것보다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걸 거기서 사용을 해 그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POS가 죽을 썼고 그러다가 사실은 그 스테이킹을 하면 그 그림자 토큰을 발행해 주는 그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플랫폼 기반 토큰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POS가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21년에는 그걸로 굉장히 이제 루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커서 빨리 커서 재미를 받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뭔 얘기가 될까요? 어쨌든 아무튼 간에 밈코인이 지금 2024년 상반기는 확실히 이제 피어잡은 성장률도 그렇고 투자적으로도 그렇고 워낙에 많은 분들이 밈코인 뭐 워낙에 많은 토큰들의 이름이 들려와서 하다못해 최근에 트럼프의 마가 토큰부터 시작해서 바이든의 모덴이었나요? 별 정치 테마 토큰까지 막 들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던 이 코인 투자를 진짜 우리가 하는 기술 기반의 알트코인에서 밈코인으로 막 옮겨간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만약 같은 유동성을 공유하니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게 끝이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끝이 있죠 왜냐하면 올해 초에 나왔던 BRC20이라든지 오디널스라든지 이런 시도들 그런 시도들 그리고 얼마 전에 룸 프로토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 위에 어떤 새로운 용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잖아요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비트코인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무리하게 이더리움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러자 항변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봤어요 어떤 항변이 나왔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활동량으로는 장수하기 어렵다 채굴자들이 엄청 경쟁을 하는데 얘네한테 채굴수수료를 거기에 합당한 채굴수수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네트워크 활동이 많아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스크립션이나 아니면 룸 프로토컬이나 이런 걸로 네트워크 활동을 좀 확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심지어는 비트코인 민코인이 비트코인 존속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게 철저히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방송 중에도 비트코인의 미래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채굴이 끝나면 생명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필수 악이다 필요 악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왜 이게 저는 그냥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 굉장히 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도 비트코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여러 차례 답방면으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가능한가를 봤는데 일단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룸 프로토콜이 나와서 4월 20일 정도의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한 한 달 정도를 버텼어요 채굴자들이 그리고 최근에 보도 보면 아시겠지만 채굴자들이 이제 항복하고 있다 GG를 치고 있다 네 가지고 있었던 거 내다 팔고 있다 룸 프로토콜이 계속 지속한다면 가능하죠 그게 근데 그거는 BRC20도 잠깐 붐이었고 인스크립션도 잠깐 붐이었어요 그리고 뭐 룸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다 미래를 걸면 안 돼요 항복을 했다는 뜻 자체가 그걸 통해서 지속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보는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ETF 됐잖아요 그럼 이제 월가의 친구들이 똑똑하니까 딱 보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각이 나오죠 각이 나오죠 야 이거 비트코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속 가능하겠니 어떤 대안이 있어 근데 갑자기 민코인 룸 프로토콜 BRC20 그래서 이런 것들로 네트워크 활동을 어떻게 하면 될 거야 그럼 웃어요 티식 웃겠죠 그렇죠 이게 자기 객관화를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이미 크립토의 자산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월가 입장에서는 얘도 장난치나 이런 느낌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 그래? 그러면 니네는 자체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입장이네 그래서 제가 밀었던 게 뭐냐면 블랙록이 아마 시간이 되면 하드포크 할 거라고 비트코인 자체를 뜯어다가 이미 지금 제가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한 5% 정도를 확보하지 않을까를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 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체 발행량의 5% 정도를 블랙록이 확보를 하면 상당한 양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화에 탈중앙화는 이미 시대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제거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뭐 탈중앙화는 굉장히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런 일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지만 아니 저는 탈중앙화를 싫어한 사람이 아니라 네 비탈중앙화는 지분증명 번역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탈중앙화는 이미 크립토 소비자들이 보기에 시대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블랙록이 아 저희가 거래가 굉장히 쉽고 굉장히 이런 이런 편의가 있는 그런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 비트코인 사람들한테도 저희 거 이제 여드랍 해드릴게요 하드포크 하면 이제 줘야 되니까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사람들은 블랙록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건 일단은 암호화폐니까 하드포크를 하는 순간 그건 비트코인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게 되겠죠 네 그런 것도 블랙록이 했으니까 각광받을 수 있다 오히려 하드포크를 했을 때 누가 이기느냐는 정당성의 해계모니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달려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 원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하드포크를 한 건 지금의 ETH 지금의 이제 이더리움인데 왜 이게 원조칙을 받냐면 피탈릭 부테린이 이걸 하자고 하고 이쪽으로 붙었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 이거 맞다 이게 맞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생호 방식이에요 그냥 코드 이스로우라는 게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정말 코드가 법이라면 실수한 거 그러니까 해킹은 코드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대로 냅둬야 돼요 근데 아 이거는 좀 그래 이러면서 그냥 로얼백을 시킨 거거든요 책 쓰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도 근데 그 책 안에 그 얘기를 써놨어요 이 코드는 법이 아니라고 그런 점에서 비탈릭 부테린은 훌륭한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코드가 아니라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제 정신이 박힌 커뮤니티 일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계속 이더리움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비탈릭 부테린의 메시지인데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여튼 그 비트코인 이게 비트코인 원본에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서 이거를 밈코인 같은 걸 써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아무도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로다모어가 이제 기절 초풍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펜츠는 지금은 존재하고 마치 일반 알트코인 밈코인처럼 그렇게 지금 룬 프로토콜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이제 룬 팬층이잖아요 그래서 김동한 대표께서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레이어2도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ETF를 이따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이제 룬 외에 모디언스 외에 레이어2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스택스 이런 부류도 있는데 얘는 또 한국에서도 잘 됐잖아요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까 그냥 몰린 겁니까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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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c unity 콜어줄 주실 우리가 주실 도장